KT는 2019년 2분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조 985억원, 2,882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.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5%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7.8% 감소했습니다.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5G 사업이 성과를 보이며 전체 매출을 키웠지만 5G 네트워크 투자와 마케팅 비용이 늘면서 이익은 줄었습니다. 무선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.2% 감소한 1조 7,434억원이었는데요. 무선 서비스 매출은 5G와 LTE 우량 가입자 확대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1.1% 상승하며 1조 6,436억원을 기록했습니다. 2분기 말 KT 5G 가입자는 42만 명이며 이 중 82% 이상이 국내 유일 5G 완전 무제한 요금제인 슈퍼플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KT의 강력한 요금제와 차별화된 서비스 효과로 2분기 5G를 포함한 전체 M&O 가입자 순증은 20만 3천명을 기록했습니다. KT는 향후 5G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국 8곳에 5G 에지통신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.